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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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밤주에서 이어지 넘어오는 압력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장성회가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과 반대하고 북한을 하는 목적을 했다는 것을 음메히 이겨날들한테 2회짜리 나오고 나와요 건의하시죠? 예! 혹시 더 자유받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반영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반영하는 모습은 누군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수의 쌈식들도 아니고 성들을 좋아졌다고 해갖고 도움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학생은 국민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의 인연사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들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통과시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오늘 마땅히 당뇨의 집원이라고 할 수 있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당수와 인원들을 안에서 동룡이 통룡이라고 해서 동룡이 대출을 나갈 것입니다. 이 대상은 경봉의 백불어입니다. 이 백불가 있는 경봉의 인내고련 장상에 이 장무는 앞으로 국민들의 백불어입니다.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군수는 직접 인내 선망으로 진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원들을 제가 각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원들은 정말 각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장할 수 있고 공과시키기 바랍니다. 장성군수와 의원들은 세금단계 주택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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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의 김수 강성군의 강성군